안녕하세요 문다연 캐스터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윤정도 대표님의 강의에 앞서서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수익 자랑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혼란스러운 장 중에서 특히나 교육의 힘이 빛을 발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아침 관심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관심 종목입니다. DB하이텍 9.35% 상승하며 11월 4일 이후 누적 수익률 94.94%를 기록했습니다. 노란톡 교육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장중에 2.75% 상승했습니다. 11월 3일 이후 누적 수익률 75.88%입니다. 전일 온라인 방송 관심주입니다. LG전자 3.57% 상승하면서 11월 2일 이후 누적 수익률 83.65%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장 중에서도 저희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도 샵 888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자료 받아가실 수 있고요. 7시 10분에 자료 나눠드리고요. 8시에는 온라인 방송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윤정도 대표님의 강의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도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시장 조정이 나오니까 어 이거 본격적인 조정 아니냐 그리고 또 채널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셨죠? 본격적인 조정 나온다 했지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꺼내시죠. 그것을 좀 미리 알았다면 파생상품에서 해치를 하든 혹은 파생상품에서 수익을 내든 혹은 전체 물량을 정리를 해서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준에서는요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더 가지셔야 될 구간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최소 짧은 구간이라고 친다면 올해 연말까지 주식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직접 투자로 시장에 접근을 하신 범위이고 어차피 연말까지 만약에 주식투자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중간에 전량정리 이후에 밑에서 다시 사고 또 재편입해서 또 차익실현하고 그렇게 하면 건물 한 100개 정도 올리겠네요. 그죠? 금요일날 차익실현 싹 다 하고 오늘 폭락 나올 때 다시 또 밑에서 싹 사고 뭘 다시 삽니까? 파생상품에서 선물 매도 혹은 풋상품의 매수 그렇게 해서 파생해서 수익률 극대화하시면 되죠. 그럼 말장난에 녹아나지 마시고요. 오늘 기준에서 시장 어떻습니까? 2.5% 수준의 조정이 나왔죠. 그 조정의 흐름이 내 전체 자산 규모에서 내 계좌 수익률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늘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느냐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오늘 상당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어허 지난주 월요일날 삼성전자 장중에 어찌됐건 장중에 9.1%의 강세가 나왔었어요. 오늘 기준에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에 밀림폭이 9% 밀려 내려왔나요? 오늘 시장 대비 삼성전자가 와장창 우르르 무너져 내렸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시장 대비해서 1.5배 수준의 눌림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땡큐하죠. 왜? 올라올 때는 더 월등하게 많이 올라오고 눌려질 때는 시장 수준밖에 안 눌린다면 또 시장 대비 조금 더 눌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강세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금 되돌려지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요. 지금 오늘 시장 기준에서는 글로벌 증시도 놓고 보셔야 되고 국내 증시의 흐름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급 동향도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들의 주도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부터 먼저 들여다보시면 이렇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다우지수 멀쩡해요. 또 S&P500 지수 멀쩡합니다. 나스닥 지수 멀쩡해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흐름은 가장 탄력적이죠. 민주당 정부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기술주들이 힘겨울 것이다. 힘겹긴 뭘. 그 얘기가 나온 게 지난해 말부터 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세게 움직여요.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누적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하죠.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얼마 못 오른 것 같아요. 아니죠. 말씀드렸어요. 2007년 고점 대비해서 75%의 수준. 일본은요.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 30년 전에 고점을 뛰어넘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리케이 쪽도 마이너스 1.3%대 개장 초에 그러나 낙복 줄여서 0.8%대로 마감을 잘했죠. 하물며 대만 약법으로 끝났습니다. 기술주 위주에서의 대만 약법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대만보다 사실 더 강했었죠. 잘 보세요. 대만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국내 증시는요. 강하긴 뭘 강해. 꼬리가 지금 안 보이실 뿐이지. 위 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월등하게 더 강했어요. 월초에 이렇게 나오고 꼬리 달렸으면 종목의 기준이라면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목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정이 나온 이후의 흐름에 시장 흐름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어차피 연말까지의 흐름.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17년도에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두 번째로 높은 26%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익실현하고 재편입해서 또 고점 수익 내고 차익실현 고점 이런 개념에서의 매매를 기준 잡는 것보다는 내가 설정해 놓은 기간 동안에 비중조절의 부분 또 비중조절이 일정 범위 실패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부터의 기준에서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의 움직임 탄력이 내 수익률이 다시 저 고점의 수익률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놓고 보셔야죠. 오늘 같은 날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오늘 같은 날 시장이 휘청되는 이 흐름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다시금 놓고 보시면 전 거래를 대비해서 밀려 떨어진 이 흐름 속에서 몇몇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운수장비 업체 자동차죠. 7년 만에 고점을 팡팡 치고 올라오는 자동차 그 자동차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1월 7일까지만 해도 꾸역꾸역 올라와 봐야 시장 수익률뿐이 안 났단 말이에요. 언제 이후에? 8월 이후에 자동차 업종의 변동성이 시장 수익률 정도 그리고 12월에 잠시 강세를 띄었던 그 시점의 흐름이 얼마? 7년 만에 고점을 8월 달에 넘길 때 19만 1500원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금 넘겨줄 때 19만 9천원 사실상 얼마 움직임을 못 줬어요. 그 와중에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10월 20일 날 대선 충당금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16만 원도 잠시 이탈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을 했죠. 그러다 1월 7일 기준에서 21만 3천원의 고점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죠? 1월 7일 이전에 형성을 해준 거고 1월 7일에는 눌려있었죠. 결론적으로 8월 이후에 또 10월 이후에 또 12월 이후에는 시장 수익률에 겨우겨우 다다르는 수준 그러다 결국은 1월 8일 날 어떻게 됩니까? 1월 8일 날 그냥 뉴스 하나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와버리죠. 현대모비스 상하가 만두폭 등 현대차가 그냥 24%의 장중 고점을 형성해주는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대에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20만 원대 후반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려줬는데 오늘 같은 날 하방을 잡아주고 있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 그룹주의 흐름이 1월 8일 날 애플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이 8시 30분에 어떤 특정 신문사에서 단독해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현대차 그룹주가 움직였을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반문을 했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누적적으로 7년 만에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8월에도 12월에도 또 1월에도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움직였다. 그것은 뭐다?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적이 어떻길래?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영업이익 개선폭이 크고 그리고 실질 영업이익 6조 이상 내년 기준에 7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쪽이 어디다? 현대차 그룹주다. 그 실적 플러스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하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가장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군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민주당 쪽 미국 민주당 쪽에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테마주가 뭐다 이슈가 뭐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실 때 마찬가지로 동반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친환경 부분 전기차 수소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기준에도 맞아 떨어지죠. 실적 뒷받침되고 이슈 뒷받침되고 손박힘의 흐름 속에서 사상 최대의 거래대급을 형성하면서 움직임을 줬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갔던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화학 이런 기준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업종부는 시장 조정에도 굉장히 강하게 하반경성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되돌릴 때는 그들이 또 끌고 가죠. 근데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얼마요? 2.33% 밀릴 때 그냥 주도력도 없던 쪽이 미끄러지면 더 밀려 내려가요. 우리도 주도주에서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 LG전자 전량차익 실현했고 현대차그룹주 전량차익 실현했고 화학업종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지금 한 번 손 한 번 담그고 있고 그러니까 수익 종목 단기 변동성 나오는 종목 한 번 잡아볼까요? 그 종목군들이 결국은 오늘 같은 날 변동성에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은 2.53 밀렸어요. 하이닉스의 강세에 힘입어서 2.53 전체 시장은요 2.33 전체 시장이 10월 이후에 올라온 폭이 몇 퍼센트? 35% 수준 전기전자 업종은요 57%의 수준 두 배 가까이 올라오고 밀리는 거는 거의 똑같이 밀려버려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현대차그룹주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졌지만 우리가 1월 7일까지 악을 쓰고 들여다봤던 가격대 21만 원 미만이에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강하죠. 오늘 현대위화 쌩 난리가 났죠. 현대위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시세 흐름이 나와있습니다만 저 앞전에 형성했던 저점을 결국은 3월달에 이탈하고 거기서부터 돌리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 말 2016년 초반 대비해서의 상승률은 주도력을 가지고 가긴 했습니다만 펀드메탈까지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주도력보다는 시장 수익률 마찬가지로 의약품 같은 경우 셀트리온 3형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11월 이후에 요 자락 요고 요 수익 다 잡아먹고 요 수익 다 잡아먹고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이건 아닌 거 싶다? 그러면 지난주 중반에 전량 정리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오늘 가격 반발력이 상당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측에 못 미친다면 관망합시다. 이제는 펀드멘탈이 안 되는 쪽의 기준에선 버겁습니다. 왜? 이제 실적철 본격적인 실적철에 또 진입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현대차의 기준에 시가총액 기준이 얼마예요? 44조 그 바닷건에서 올라와서 50조를 훑쩍 넘겼었는데 이쪽에 영업이익이 6조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3형제 80조를 넘던 그 셀트리온 3형제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미만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보실 거는 와 이번에 백신 또 치료제죠 사실상 치료제 부분에 그게 만약에 조건부 승인이 나서 그 매출이 나온다고 해도 매출 기준의 수준 원단이죠 그럼 영업마지는요 그럼 결국은 80조 원의 펀드멘탈을 타당성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익을 낼 때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나서 꺾여져 내려올 때는 어떻게 정리할 때는 정리해준다 미련을 버려야만 된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시가총액 그 당시에 40조면은 3위였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고점 대비 40%씩 밀렸고요 2018년 고점 찍고 나서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고점 대비 70%대 조정 셀트리온 제약이 70% 이상의 조정 그거 감내 되시겠어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돼요 은봉 기준의 윗꼬리는 은봉이다 그렇죠 하락장학형이네 하락장학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온라인상에서 야간교육 때 한 번 더 의약품주들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에 반해서 움직임을 보시면 어때요 화학업종 오늘 LG화학도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었어요 그런데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실적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의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적 분할을 통해서 2차 전지 쪽에 자금 유치하고 그리고 성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흐름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추세 부분은 살아있다 다만 시장 수익률을 넘기려면 실적 개선법과 거래량 부분이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업종은요 조선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조선 업종의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운업종에 경기가 살아나서 물동량의 증가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물동량이 증가해서 해운업종에 대한 운임료가 상승하고 그렇게 해서 해운업종군 우리 HMM의 참심해서 지금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서 자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께 지금 마이크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가나 봐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온라인 교육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아 갖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문단은 캐스파입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 조정이 오는 장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그 국민톡 노란톡 어플리케이션 열어주시고요 채팅 목록이 쭉 모여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상단을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말구름 플러스 표시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채팅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새로운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고 검색창에 윤정두샵 888 윤정두샵 88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저희 썸네일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썸네일 맞게 걸려있는지 보시고요 또 천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저희 아침 장 전에 교육해드리고 장 중에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교육해드리고요 장이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착순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선착순으로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교육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출석 체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힘내시고요 빵빵빵 빵빵빵 한번 가야죠 이제 자동차 업종 오늘부터 다시 발을 살짝 담그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셔서 자동차 업종 군동에서도 자본 내셔야 되죠 빵빵빵빵빵빵빵빵 윤정두 888이잖아요 오늘 윤정두 888을 검색하셔야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빵빵빵빵빵빵빵 제대로 클락션 울리고 우리 쭉쭉 빵빵 올라갈 거야 빵빵빵빵빵빵빵빵 지금 선착순 100명도 이제 자리가 안 남아있습니다 12,000명이 미리 돌아계시고 채팅방 10개에 지금 뭐 1,300명 1,400명 이상 꽉꽉 차 계시는데 지금 같은 장에도 나가시질 않죠 왜 나가겠어요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좌의 누적 수익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대비해서 100%씩 올라와 있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좋은 장에 오늘 같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대처하셔서 수익 계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자동차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의 기준에 여러 가지 요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지난해 결국 10월 20일 날 개파락 4% 아니죠 6%죠 시간에서 4% 하락 이후에 6% 빠져서 16만원 이탈될 때 그때가 이제 최저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날 양봉으로 돌리고 그날 이후에 쭉쭉쭉 뻗어 올라온 희름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대손충당금을 한 번에 다 처리해버릴 정도로 지금 업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엔하의 강세 딸라의 약세 기조 엔하의 강세 부분에도 연동돼 있다 지금 미국 쪽에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국회의 상원과 하원 부분을 전부 장악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약달라 기조를 선호하는 민주당 쪽의 그런 정책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엔하 강세 부분은 물본듯이 뻔한 거죠 그러한 흐름 속에 현대차 그룹주의 흐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 랠리처럼 거기까지의 엔하 강세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수준의 실적 개선폭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적 개선폭과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 정책에 대한 부분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책 부분 우리나라에서의 마찬가지의 흐름 그럼 이슈도 겹쳐있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이 오버슈팅 자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앞전의 흐름에 이미 벌써 추세의 강화와 이 고점을 넘길 때에 타당성을 줄 수 있는 거래대금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을 때 그 당시에 거래대금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움직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절하게 굉장히 많은 꼬리가 달려있는데요 적절하게 눌림목을 줬다 그 이후에 하방을 지금 잡고 있다 우리는 미칠 게 없죠 오늘 기준에 33만 원대 기준 잡혀있는 그러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40만 5천 원을 찍고 늘려줬잖아요 우리는 상한가까지의 수익을 다 잡아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완성차 부분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면 시장 대비 월등한 수익 기준을 잡아낼 수 있다 왜? 주도주의 기준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30% 오를 때 1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102% 삼성전자 130% 하이닉스 193% 시장 30% 올라올 때 이 기준에서 그러나서 시장이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지고 시장의 흐름이 훼손될 때에도 모든 업종이 의약품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이 저점을 다 태우고 내렸어요 저 저점을 2015년 저점 그런데 의약품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정책에 기인된 흐름이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버거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은 어떻습니까 가장 강해요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고 이 고점의 시장의 흐름을 잡아간 시장 30% 올라올 때 그 흐름을 잡아간 쪽이 전기전자 업종 주도주로서의 4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했고요 가장 먼저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기 전에 가장 먼저 전기전자 업종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주는 게 작년 1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의 랠리를 여기서 땡겨놨어요 그런데 채널 돌리시면 어때요 막연하게 삼성전자 빠져야 돼요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빠져서 안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그림 그려드려요 2003년부터 2007년 이때까지의 랠리 중간에 조종폭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때의 랠리 기준에 원화가 1140원에서부터 어떻게 900원이 이탈됐죠 2007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조선주는 33배 올라갑니다 시장 대비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시장 300% 올라올 때 삼성전자 200% 올라왔습니다 그러나서 리먼 터지면서 다시금 900포인트 이탈됐다가 2011년도에 얼마야 2300 그렇게 됐을 때 150% 시장 올라올 때 기아차 얼마 14배 롯데케미칼 엘주화가 얼마 14배 그게 시장 주도준 거죠 삼성전자는요 그냥 시장 수익률을 써요 그러면 이럴 때 공략합니까 아니죠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환율 1140원 유지할 때 그때 시장 견인력이 있을 때 그 정도 수준 그러나서 다시 들어가는 게 언제다 2016년 왜 글로벌 시장의 산업이 바뀌었을 때 지금까지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태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는데 얘들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변동성이 제한적일 때 여기에서 변동성이 제한적일 때는요 흔히 시첸말로 요즘에 사람들이 일부 채널 돌리면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거 여기서 차익 실현하시고요 눌리면 다시 사세요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사세요 박스권 내지는 횡보하는 장세에서 이 기준 지금은요 이들이 시장을 이만큼 견인했는데 여기서 눌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처럼 윗골이 있다 만큼 예? 의약품처럼 이 은봉 양봉을 의약품처럼 이번 달에 은봉으로 이렇게 감싸안고 밀려내려가는 흐름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 자체가 2800포인트 이하로 와장창 무너지겠죠 그럼 우리들 종목 여러분들 종목 IT를 제외한 여러분들께 IT 화학 자동차 금융지주사까지 그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분이 시장이 이렇게 밀려내려가서 지수가 2800 2500까지 깨져내려간다면 여러분들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전기전자 업종 따로 삼성전자 따로 시장 따로 개별주 따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결국은 삼성전자 오너리스크 그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미끄러지고 그룹주가 미끄러질 때 어떻게 됩니까 시장 똑같이 밀리는데 시장이 오히려 더 밀리죠 들여다보시면 이렇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2128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난해 3월달 1400포인트 찍을 때 이때는 천조 미만 천조 미만 시장의 규모가 두 배 이상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은요 거래대금은 여덟 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예전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안 돼요 변동성이나 모든 거를 그 기준점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810조 얼마? 38.24% 거의 뭐 40%에 육박하죠 40%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의 25% 수준에 육박합니다 근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어땠어요 시장이 2.33% 빠질 때 그간의 전기전자 업종이 혼자 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2.54%이 안 빠져요 삼성전자는 3.41% 빠졌지만 하이닉스가 또 방원을 해버리죠 DBI 택 급등 나와버리죠 물론 DBI 택의 시가초경은 작습니다만 결론적으로 38.24% 비중에 2.54%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0.97% 지수 포인트로 따지면 얼마 29.93%를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내려간 거예요 29.93%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전체 다른 업종이 아 뭐 좋아 삼성전자만 밀려라 전기전자 업종만 밀려라 우리는 꿋꿋하게 갈 거야 하면서 강세를 띕니까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보세요 왜 시장 따로 전기전자 업종 따로 삼성전자 따로 채널 돌리면 맨날 나와서 엄한 소리하는 이상한 양반들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업종 따로 왜 어떻게 따로따로를 봐요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결론은 전기전자 업종이 30포인트를 뺄 때 나머지 업종이 플러스로 나든가 아니면 나머지 업종이 방어를 해주든가 기억 안 나세요 삼성전자 9% 플러스난 날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이 3% 9% 270포인트 올라오는 그런 모습 없었죠 더 강하게 가고 밀릴 때는 제 안쪽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을 응?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들의 기준에서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 계산식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오늘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야 우리 연구원분들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있을 거야 이거 모르면 내가 진짜 이번엔 진짜 짜증을 낼 거야 막 아니 시청자분들도 대충은 아시는데 도저히 모르면 아 윤정도 그래 똘똘하다 아니 머슴 윤정도 니가 알아서 계산 다 해봐 아니 이거를 조금만 신경 쓰면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시가총액이 40% 38이라고 하지 말고 50% 비중이라고 칩시다 제가 50% 비중의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쳐요 제가 1% 빠지면 시장이 얼마 빠지겠어요 0.5% 빠질 거 아니에요 그 계산식분이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쉬운 거 얘기해드릴게요 더 쉬운 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나누기 금요일날 종가의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해주면 24%가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혼자서 525조예요 전체 시장이 2128초인데 25% 수준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3.41%면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25% 가까운 하락율의 수준 영향을 주겠죠 0.84% 이것도 다 어렵다 치면 삼성전자가 25.92포인트를 혼자서 빼고 내려갔는데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치면 맨날 얘기해드리잖아요 100원당 오늘 3천원 빠졌는데 25포인트 끌고 내려갔거든요 100원당 얼마 0.86포인트 그냥 쉽게 보면 100원당 1포인트를 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 3천원 밀리니까 좋습니까 삼성전자 3천원 밀려서 시장지수를 25포인트 끌어내리다 보니까 원래는 하이닉스도 밀려서 전기전자 업종이 다 같이 밀려서 어떻게 빠져야 돼요 45포인트가 밀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전기전자 업종이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시장은 전기전자 업종 오늘 밀린 것에 비해서 2배 이상 밀리잖아요 나머지 38% 비중 62%의 기준이 아니라 시장지수가 더 밀려버리잖아요 전기업종 전기전자 업종보다 지수 포인트 기준에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아이고 삼성전자 8만원까지 한번 조정받아 8만원까지 조정받으면 지금 8만 5천원인데 5천원이 밀리면 얼마 그냥 대충 계산해서 50포인트 밀리죠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방어를 해줬는데 하이닉스마저 밀린다 그럼 1.5배 수준 삼성전자의 1.5배 수준인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75포인트 밀리겠죠 75포인트 밀리는데 거기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전기전자 업종보다 오늘 더 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적게 밀려도 75포인트 많이 밀리면 15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게 밀리면 150포인트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8만원 오면 150포인트 내지는 200포인트가 시장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2,900에서 2,800까지 밀릴 수 있다 좋습니까 2,800 2,900 밀리는 게 좋아요 막연하게 전기전자 밀려야 돼요 막연하게 밀리면 좋겠냐고 안 밀린다는 게 아니라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시장이 더 무너진다는 거지 그럼 IT 쪽을 가지고 있는 쪽은 시장 대비 2배 수준 올려다 놓고 2015년 기준 잡으면 시장 대비 삼성전자가 5배, 6배 올라온 수준에서 밀리는 건 비슷하게 밀린다 돌릴 때는요 시작에 돌리겠죠 왜 무조건적으로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건 무조건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혼자 좋으면 뭐하나 혼자 저평가하면 뭐예요 거래대금과 거래량 부분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매직계산기 2평선의 기울기가 훼손됐지만 중기적으로 놓고 볼 때 이 흐름이 와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왔는데 이거 은봉으로 치고 은봉으로 치면 와 이거 하락장악형으로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안도의 흐름처럼 확대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최대 거래량 거래대금이 최대 고점에서 거래대금 터지고 밀립니다 실적은 어떻게 할 건데 기술적인 부분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적은 어떻게 할 건데 이날 빼고 나면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조금 이따 거래대금 보여드릴 거예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의 이러한 자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 변동성입니다 이러한 자락에서 변동성이 제한적일 때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이렇게 횡보장세가 나타날 때 고점에 차익실현하시고요 밀리면 재편입하시고요 여기서 밀렸다는 와장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밀리면 좋겠냐 이거지 따로따로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전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따로따로 따로따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따로따로 따로따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 되시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코스피지수가 2.33 밀려 내려와 있는데 전기전자업종이 2.53분이 안 밀렸다 오를 때는 1.5배 2배 이상 올랐는데 밀릴 때는 제한적이더라 다시 돌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강한 넬리의 기준을 어느 쪽에서 전기전자업종 어디서 삼성전자에서 잡아낸다 그 실적 부분 오늘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저 불확실성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부분을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아 이거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또 나왔지 일봉이 했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2월 17일이 정확히 언제면 이 날입니다 이게 무슨 날이에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날 이때부터 해서 삼성전자 1월달이죠 1월달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영장 청구가 되던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구속이 된 시점입니다 이게 언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구속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됐어요 세계 굴지의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삼성전자의 위상이 아니에요 그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너리스크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전체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호주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 속에서 2017년도에 국내 증시가 얼마 움직이죠 2017년도에 26% 필라델피아 반도일 순요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에 나스닥 얼마? 28% 우리나라 얼마? 26%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기술주가 견인해서 그때 삼성전자의 역할은 삼성전자의 역할은 여기입니다 이재영 부회장의 구속 이후의 흐름에서는 구속이 된 거와 상관없이 실적 개선폭 펀드멘탈에 관련된 내용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017년도 차트 단 한 채널도 보여주지도 않고 얘기를 할 겁니다 뉴스 보고 나와서 아이고 구속이 됐네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원래 될 거로 예상을 했어요 뭐 안 될 줄 알았어요 뭐 어쩌고 어쩌고 말장난 하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편입해야 되나요 아이 뭐 조정 받으면 조정 좀 더 받으면 8만원 내려오면 사세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8만원 내려와서 그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종목 싹 팔고 200포인트 밀릴 거니까 기다렸다가 200포인트 밀리면 사면 되잖아 종목 싹 정리해야죠 모든 종목 싹 정리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 이게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인데 엄마 어우 추가 편입해야 되겠네 비중 유지해야 되겠네 더 밀리면 더 밀리면 다시 펀드멘탈이 이게 훼손되는지 어 이거 그룹 오노 리스크가 펀드멘탈을 훼손하는지 어 수출길이 막혀버리는지 말도 안 되잖아 그런 거는 그걸 다시 확인해보고 아 아니야 긍정적이야 여전히 그렇다면은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추가 편입은 여력이 없어요 어 그러면 보는 거죠 아 시장 대비 얘가 더 문제가 될까 어 진짜로 막 8만원까지 빠질까 그럼 싹 정리해야지 모든 종목 싹 정리해야지 이도 저도 아닌 아 삼성전자 밀리고야 저 종목 사세요 뭐 그러면 어디 이상한 종목 상한가 같죠 이 종목 사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는 얘기 아시겠죠 무조건적으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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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성전자 뭘로 갈까요 상상상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니까 발음 조기하면 상 될 수 있잖아 상상상 아이고 어떻게 또 알아 내일 또 어 정신없이 그냥 상한가 갈지 말도 안 되게 웃자고요 웃고요 자신감 가졌어요 이야 엄청나게 강하다 그룹 리스크 터졌는데 그룹 오너 리스크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다 상상상 상상상 우리는 삼성그룹 주로 수익 낼 수 있다 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으니까 어느 쪽 위주로 삼성그룹 내에서도 IT 위주로 전체 시장에서 뭘로 IT 위주로 상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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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흔들어봐야 우리는 수익 더 낼 거야 상상상 자 그렇게 해서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접속을 하시면요 오늘 8시에 야간 방송을 통해서 어제 야간에도 분명하게 교육 다 해드렸어요 오늘 야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료 자료 드리고 무료 교육 해드리고 내일 또 그냥 빵 잡아서 그냥 DBI텍 같이 또 SK 하이닉스처럼 시장 밀린 데도 그냥 쫙 올라와 주는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문단원 캐스터입니다 펀더멘탈과 실적에 기반한 교육 어디서도 들을 수 없겠죠 저희 이런 교육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그 국민톡 노란색 어플리케이션 열어주시면 되고요 채팅창이 쭉 모여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상단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모양이 있는데요 말구름 플러스 모양을 누르시면 새로운 채팅창이 뜹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 눌러주시고요 또 한 번 새로운 창이 뜨면요 검색할 수 있도록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요 검색창에 윤정두샵888 윤정두샵888 검색하고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70분 정도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 끝날 때쯤이면 저희 자리가 다 마감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7시 10분에 자료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8시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 링크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교육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집 시장이 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12%, 13% 늘려줘버리고 어? 그러니까 다시 에너지가 생겼죠 하방이 잡히죠 거기에 자동차 주들 현대차 그룹 주들 눌려줘서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하방 경성 부각돼 있는 LG화 100만원 이하로 내려와 줬는데 거기서 역시 하방 경성 잡아주고 장중에 낙폭 줄일 때 탄력 빵빵 주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갑시다 어떻게요? LG전자의 12월 23일의 상한가 그 영광을 다시금 찾아야죠 또 LG화학의 100만원 돌파 다시금 그러한 흐름 잡아내셔야죠 현대모비스의 장중상한가 그러한 행복한 흐름 시가총액 12종목에서의 그 상한가에 그 행복한 흐름 전부 잡아내셔야죠 그럼 일단 뭐 사랑해요부터 가야죠 사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사랑해요 했잖아요 사랑해요 그냥 12월 23일 날 LG전자 상한가 갈 때는 그냥 사랑해요지만은 100만원을 넘긴 LG화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다 합쳐서 사랑해요로 갑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LG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제 차 실적자를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잖아요 2월 기준에서의 흐름 3,500까지 들여다본다 그래봐야 지금 시장지수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3%, 14%, 15% 그 흐름이면 3,500 바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아니 시가총액 12가 장중상한가 가는 그런 장에서 뭐가 무서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당장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뭐 선착순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대략 50, 30명 분이 안 남았어요 30명 아우 채팅방 또 열어놨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만약에 들어오시다가 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 알려드립니다 005930 빨리 채팅방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선배 분들이 12,000명 들어와 계시죠 005930 한번 가는 거야 이게 뭔데 삼성전자의 코드번호 이게 뭔데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고 싶은데 딱 들어왔더니 비밀번호 알려달래 그 비밀번호가 005930이에요 지금 인원이 꽉 차버려서 벌써 30명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윤정도 검색하셔서 그렇게 해서 005930 새벽에 제 방 보시는 분들도 005930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에 도서자료 오늘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좀 우울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도서자료 기초자료 캔들자료 그냥 통으로 한 권 그냥 뿌려드릴게요 선착순 딱 300명 선착순 딱 300명 그렇게 해서 각 방에 300명 분들께 도서자료 무료로 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급 비법자료 한 가지 더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 그 교육자료도 같이 뿌려드릴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서 빨리 올리십시오 뭐라고요 005930을 빨리 넣어주세요 삼성전자 우리는 실적주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지금 1분기 목표 2월 중순까지예요 윤정도가 3월 달에 1400포인트까지 밀릴 때 4월에 2000포인트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2000포인트 4월에 볼 수 있습니다 왜? 과도하게 과도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바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코로나19 같은 사태 예전에 사스나 메리스 같은 사태에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의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것이 똑같았다 2015년, 2002년 사스 그러한 불거졌을 때의 흐름하고 결론적으로 그때 이후에 바로 4월 달에 2000포인트는 돌파를 못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4월 이후에 3월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지난해 10월 말에 삼성그룹주 삼성전자 상속세 들리려고 주가를 누른다 부터 해서 현대차그룹주 대선충당금 그룹 부분 때문에 주가를 눌러서 경영권 승계 작업 한다부터 해서 또 LG화학의 물적분할이 악재라는 것부터 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주도주도를 눌러놨을 때 결과적으로 2270까지 밀렸을 때 윤정도 빠르면 12월에 3000 넘긴다 다들 손가락질하고 웃으셨죠 그러면서 11월 달에 반등 나오니까 내년에 2021년도에 3000 봅시다 했잖아요 결국은요 올 초에 3200 수준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그로나서는요 추세적인 강화가 지금도 지속되는 과정이에요 오늘 뒤돌아서서 한 발 물러서서 다시 봐 보세요 오늘 시장이 어우 이거 왜이래 이거 어우 힘겨울 정도로 밀려있네 두 번 다시 여러분들 실패하시면 안 되죠 1월 초에 1월 초에 시장은 막 폭등이 나오는데 IT와 자동차와 이런 쪽만 폭등이고 나머지 종목은 오히려 하락 종목이 많았잖아요 그러나서 쟤네들 나빠요 삼성그룹주 IT 자동차 밀려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짝 밀리니까 시장은 더 왕창 깨져버리죠 지금부터는요 제대로 된 주력 자부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를 해서 주도 업종이 누구인지 여전히 IT입니다 업종별 그룹주 시가총액 기준과 그리고 개인들이 삼성전자 너무 많이 샀어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개인들의 비중 대비 삼성전자 외국인 집은 56%에 달합니다 그러한 흐름을 놓고 보시고 퍼센테이지로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 기업 주요 업종 기업 실적을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지점별로 각 2,000포인트 3,0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넘기는 시점 그 시점별로의 기준에 주도 업종군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당시 기준에 포스코가 시가총액 1이었죠 여기서 IT 거품 생길 때에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가 한국전력에서 삼성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99년도에 그러나서 2,000포인트를 넘기는 시점 2007년도에는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삼성전자는 그 자리를 유지하지만 수익률이 시장 300% 올릴 때 200%뿐이 못 올라왔어요 누가 시장을 잡아 끌어주냐면 현대중공업 조선주죠 15,900원에서 55만원 시가총액 3위까지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 누가 시장을 견인하죠 3,000포인트를 IT죠 거기에 화학이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차그룹주죠 실적이 2019년도에 2조 수준에서 6조 수준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300% 증가하고 200% 증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조 수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 타당성이 있느냐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이 종목 이 종목 또 어디 있어요 이 종목 이 종목 대비 월팅한 시가총액 영업이익 개선폭이죠 하다못해 하물며 LG화학의 영업이익 3조 원도 훌쩍 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도력을 가져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유가정권 시장이 오늘 기준까지 해서 32.9%예요 미끄러져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32.9% 최고고점 찍을 때 40% 수준 보세요 35.8%의 대형주의 강세 이게 대형주는 뭐다? 자기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다가 지금은요 시가총액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형주의 기준에 못 올라가요 중형주의 기준에서는 못 올라간다고 중형주의 기준에서는 언제부터 이 기준 잡는다? 여기부터 잡는다 여기부터 10월 말 11월 초 소형주의는 못 가요 못 가는데 더 깨져 밀릴 때 보면은 못 가고 더 깨집니다 못 움직이고 더 깨져요 왜 이런 종목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서비스 업종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 상반기에 그렇게 악을 쓰고 카카오 네이버 앤소프트 그 수익 다 잡아먹고 고점에서 정리하고 시장 수익률만 보십시오 했는데 여전히 시장 수익률에 자신은 못 미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의약품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나 했는데 결국은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죠 이거 지금 우리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모니터로 하면 아등냥 들어가면 아등냥 무지하게 혼날 거야 아 윤정부가 고쳤구나 윤정부가 화살표를 내리면서 이 글자가 바뀌어버렸어 어찌될 것 결론적으로는요 화학업종이 어떻게 됐어요? 시장 수익률을 넘기죠 특히 12월달 횡보한 이후 1월달에 기준으로 잡을 때 화학업종의 시장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LG화학을 좀 우려감을 가지고 갔었는데 결론은 LG화학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면서 땡겨줬고 100만원을 넘겨주죠 자 100만원 한번 갑시다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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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쭉 갑시다 100만 100만 노란톡 국민톡 10개 방에 지금 12천명 넘게 들어가시는데 LG화학 100만 100만 화학업종 LG화학의 2차전지 뿐만 아니라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한화솔루션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있고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학 다 좋습니다 100만 100만 쭉쭉쭉 한번 올려줘 보세요 100만 100만 숫자로 100만을 쓰셔도 되고 한글로 100만 100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LG화학이 100만원을 가 시가총액 70조에 달해 이야 끝내준다 이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종목에서 계좌수익이 빵빵하게 나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 3위가 들어있는 LG화학의 그 업종의 상승률이 시장을 월등히 넘기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은 주가가 견인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명분이야 실적입니다 어제도 야간 교육 일요일에 야간 3시간 이상을 교육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게 뭐예요 화학업종 기준은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무조건 화학업종은 화학업종으로 본다 정유화학으로 그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2차전지 근데 실적은요 정유화학에서 나온다 경기가 살아남과 동시에 기초소재의 기준이 된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다 좋습니다 이 하나솔루션도 결국은 화학업종의 기준에서 설정이 된다 LG화학에 LG화학 100만 100만 했으니까 LG화학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드리면 LG화학 기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LG화학 LG화학의 기준에 LG화학 2020년도 2020년도 1분기에 LG화학의 태양광의 실적은요 영업이익 500억 적자입니다 2분기는요 영업이익 1500억 흑자입니다 3분기에는요 영업이익 1200억 흑자입니다 뭐가 태양광이 근데 전체를 아울렀을 때는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조단이 3조 수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광이 미치는 영향은요 아 2차전지 죄송합니다 2차전지가 미치는 영향은요 2차전지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매출 비중은 38% 매출 비중은 38%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이슈가 되어있는 2차전지는 2017년도에도 이슈가 됐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적 범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 하라솔루션 마찬가지 전체 화학업종은요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도 52주 고가를 내어 나오죠 화학업종은 최소 시장 수익률 이상을 보자 왜? 경기 지표가 살아나면은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소재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운수장비와 IT죠 운수장비는 여기까지 올라갔던 흐름이 개미들의 힘 동학개미의 힘 아닙니다 선구자들의 힘이다 선구자들의 힘 결론적으로 이 눌림목이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다연 캐스터입니다 사칭방 검색하면요 사칭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꼭 윤정도 뒤에 샵 888까지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저희 천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사칭방 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7시 10분에는요 온라인 무료 자료도 나눠드리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은 8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픈한 방이 네 생겼다고 하는데요 윤정도샵 888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교육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LG전자에서 12월 23일날 LG전자도 뭡니까? 12월 23일날 윤정도 음력 생일날 상한가를 갖죠 이 LG전자가 아침 8시 반에 아침 8시 반이 아니네요 그거는 현대차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12월 23일날 개장초부터 강세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세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상한가를 가는데 이때 당시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입니다 물적분화를 통해서 세계전장 3위 업체와 함께 합작범위를 만들겠다 근데 LG전자의 2017년도의 기준에서도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진입 그리고 8월달 기준에 무엇을 발표합니까? 오스트리아 업체를 인수한다 1조 원을 주고 근데 LG전자의 시가총액 기준이 얼마였어요? 시가총액 기준이 이때 기준에 15조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은요 60조가 넘는 그런 업체죠 이미 실적개선폭과 함께 LG전자는 얼마? 7천억에 매집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7천억에 작년 5월부터 작년 12월 22일까지 7천억, 900만 주 이상 6% 이상의 매집 그 흐름과 함께 8월달에 7만 천 원 우리가 오픈해 드렸던 가격 그 가격에서부터 다이렉트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12월달에 눌려있다가 드디어 12월 23일에 터져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업종 지금 보니까 여기는 결국은 눌림목이었다 이 기준이죠 10월 이후에 시장 수익률을 겨우 넘기고 있었어요 10월 이후에 10월 20일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16만 원 대선 충당금 말 같지도 않은 여기서 물량 다 털리셨죠 결국은 윤정도와 함께라면 여기서 물량 다 가져가고 1월 달에 1월 초순에 계속 편임의 기준이고 눌리면 편임 눌리면 편임 눌리면 편임 눌리면 편임 실적 그 다음에 이슈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나서 여기서 뻥 하고 움직였던 기준은 뭐예요 애플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카의 뉴스에 이 정도의 탄력이 나와준 겁니다 요 날이 아니죠 요 날이 아니고 요 날입니다 요 날 여기서부터의 흐름이 21만 원대를 넘겨준 거고요 그죠 여기서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현대 모비스의 상하 끝까지 이 양봉의 크기의 흐름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과도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 있다 이슈 부분이 터져서의 오버슈팅이 나온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한 눌림목이라면 이제부터 하방 잡고 수급 개선폭만 있으면 됩니다 LG화학이나 LG전자나 또 LG전자의 12월 23일에 상하가 LG화학의 100만원 돌파 현대 모비스 시가총액 11호 진입하자마자 상하가 장중 상하가까지 이것은 준비되어 있던 흐름이지 그냥 대바다권에 있던 종목이 툭 건든다고 올라갑니까 LG화학 사상 최대치 신고가고요 LG전자 상하가 들어감으로써 사상 최대치 신고가고요 현대차그룹주 지금 7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눌려있죠 그럼 이들이 갑자기 이런 흐름이 아니죠 준비되고 있었죠 요즘 맨날 우리가 하는 것도 뭐예요 으악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준비되어 있구나 기생충 어우 좋잖아요 충충충 한번 갑시다 충충충 충충충 한번 갑시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업종에서 그냥 대박 수익 나게 충충충 충충충 너는 준비가 돼 있었구나 지금처럼 시장에서 흔들어댈 때 야 삼성그룹주 오너리스크 부각돼갖고 이거 조정 많이 받을 거야 걱정 마세요 실적이 뒷받침합니다 충충충 충충충 충충 폭이 시장 대비 월등하게 눌려서 피해갈 수나기가 될지 이 부분 다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내일 또 실패가 되더라도 우리는 실적주 위주로 그리고 자자손손 지금의 기준이라면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 우린 들여다보겠다 충충충 준비가 돼 있는 충충충 해서 여러분들 계좌 이번에는 절대 소외되지 말고 수익 내셔야죠 이 그림에서 띵 봐보세요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해 시장 40% 올라갈 때 여기 60% 이상 올라왔어요 시장 지금 32% 올라와있을 때 53%입니다 1.5배 이상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 2.33 빠졌는데 전기전자 걱정 2.53뿐이 안 빠졌어 오늘 시장 2.33 빠졌는데 삼성전자 3.41뿐이 안 빠졌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해요 지금 여전히 왜?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그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IT 종목의 이러한 흐름들 2016년 이후에 그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요 뭘 주냐고요? 뭘 주긴 뭘 줘요 도서자료 그냥 기초자료 무료로 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야간교육을 통해서 아까 채팅방에 보니까 그런 글 있었어 아니 방송 보니까 급등주도 맨날 얘기하고 DBI텍도 얘기하고 와우 창피해 DBI텍 5만 5천원의 차익실현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차익실현의 기준을 잡아드린다 해도 그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드린다 해도 결국은 추세 강화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왜? 실적의 상상을 초월해요 DBI텍의 PR 수준도 10배, 11배, 12배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수급 범위의 흐름 누적 수급 범위는 일정 범위 있고요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 기준에서는 손박김의 수급이 있어요 거기에 거래되고 빵 터지면서 흐름이죠 그 DBI텍 사상체대체 신고가 랠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나도 이런 종목 잡고 싶어요 근데 그런 종목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럼 적절한 비중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비중 조절하시고 교육받고 당장 내일 아침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에서 장중 상상가 빵! 롯데가 아니라 LG전자 같은 종목에서 상상가 그냥 빵! 이런 수익 내셔야죠 그 수익 교육받고 그 수익을 잡아내실 분들만 노란톡 구민톡으로 오시는데 또 선착순 50명도 안 남았어요 방 열자마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투식용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식용 윤정두의 주식투식용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투식용을 검색하세요 문단원 캐스터입니다 저희 방 열자마자 50분밖에 들어오실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이 방이 너무 핫하다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두 샵 888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꼭 천 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윤정두 샵 888 숫자까지 꼭 넣어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분 뒤에 저희가 또 7시 10분에 바로 자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8시에는 온라인 방송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링크까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5분 정도 남은 시간 교육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대처하시면 얼마나 시장이 쉽게 보이는지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실적 부분이요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실적 범위가 이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180조였다면 180조 그 컨센서스가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향되는 실적이 누가 이끌어가는 실적이냐 이거지 지수가 올라왔다고 겁을 먹지 마시고 왜 올라왔는지 타당성을 누려다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실적 개선폭이 삼성전자 뭐 2002년에 매출 상위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게 기준이 잡혀야 되냐면 올해 내년이죠 올해 기준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50조 원 수준까지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대략 한 40조 45조 하고 있습니다만 50조 이상까지 그렇게 돼서 순이익 기준이 역시 마찬가지로 35조 컨센서스이지만 순이익이 근데 그 부분이 40조 45조까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PR 부분은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는 거죠 거기에 하이닉스 보시면 4조 820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올해 지금 전망치 컨센서스가 컨센서스만 지금 거의 10조 원에 달해 9조 원대 후반인데 이것이 높게 잡는 쪽 지금 높게 잡는 쪽 13조 원까지 나왔어요 나머지 부분 작년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평균치가 아직 낮아져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까지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또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흐름이 아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IT 전체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또 나머지 부분도 보실 수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 이러한 흐름에 2조 860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전년에도 마찬가지 19년에도 근데 2021년의 기준에 얼마 6조를 넘깁니다 그래 나서 7조를 넘겨요 근데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의 수지까지 포함이 된 건지 어찌됐건 순이익 부분도 상당폭 6조 수준까지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하죠 대선 충당금 잡아서 착시 현상이 날 뿐이고 지금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도업종은 당연히 IT의 기준이 이렇게 잡혀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현대차 기아차의 흐름과 거기에 모비스도 포함되겠죠 시가총액 10위에 거기에 화학업종과 정유업종에 지금 지표는 개선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양쪽 하나 해주고 자금 뿌려주고 하다 보니까 기초 경기는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초 소재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당연지사죠 그리고 물동량의 증가 때문에 당연히 해군업체들이 움직이고 그 해군업체 H&M 같은 경우에 7,500원부터 15,000원까지 또 차익실현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17,000원까지 그 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업황을 들여다보고 그 업황 속에서 나 혼자 좋다고 하면 뭐하나 윤종도 혼자 좋다고 하면 뭐해요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인정하고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져야죠 아까 현대차그룹 쭉 빵빵빵 했으니까 지금 뭐요? 교육의 힘 교육받고 우리는 힘을 내서 선구자가 된다 교육의 힘 선구자까지 같이 갑니다 교육의 힘 선구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금 모자란 시간에 더 교육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빨리 채팅방에 교육의 힘 선구자 빨리 빨리 지금 뒷부분에 볼 게 많은데 시장이 오늘 어수선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이걸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내일 당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 시가총액 12 현대모비스가 상학가를 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나도 현대모비스 같은 상학가 한번 잡아보자 LG전자 같은 종목 잡아보자 전부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아까처럼 충충충이 돼야 되고 교육을 받아서 교육의 힘을 느끼시고 선구자의 기운을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 온라인 교육에서 이 부분 마저 더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시장 대비해서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자체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부분의 영업이익이 내년치가 20조를 다시 형성해줘요 20조 8천억짜리가 영업이익 2018년도 20조 8천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 미만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셀티리온 사명제 셀티리온 사명제 엄마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게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래대금 터지고 추세가 강화될 때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런 망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쪽의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오늘 기준에 525조 영업이익이 70조에 달하는데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되는데 순이익 50조까지 예상한다고 쳤을 때 PER이 10배 수준? 험마 근데 20배, 30배짜리 종목은 들어가면서 PER 10배 수준의 이런 저평가 삼성전자를 왜 못 들어가시고 오너리스크 때문에 출렁거릴 때에도 제한적인 흐름인 것을 왜 제대로 못 느끼시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다?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흐릅니다 거래대금을 3월 제외하고 나면 거래대금 제대로 수반되면서 흐릅니다 아직 월말 안 됐어요 IR 남아있습니다 진행될 수 있어요 저는 온라인상에서 교육해서 다시 뵙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교육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 주식투식으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